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두는 그냥 거기서 정리하고도 보고 뚜루가 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부터 쉽게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렇게 이 두어 아이템을 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새로운 물질 만들었죠 어 플라스마 지금 별 필요 없는데 물가 수화 어 아 저업이 안될 저업이 안되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스톰 라이브 아 너무 척하게 하면 좀 신나게 해 해야 할거 같은데 스읍 어떻게 하면 신나게 할까 알코올 에어어어 여기 알코올 중동차 차있어 죄송합니다 뭐라 할까? 이렇게 하면 라바 용암이 됐습니다. 좋아. 그러면 박테리아 어 그 샤인디 스톰 스팀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에헤헤 어 라 이걸 조합하면 메탈이 완성됩니다. 좋아 에헤헤 샛 일단 라이프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와 하지만 나는 좀 더 고생물체를 모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룹이라서 이것이 하나의 다 그룹이에요 즉 엘리멘탈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게임이 두 가지라는 게임인데 여기 엘리멘트 지금 여기 여덟 가지 물질들 이렇게 말했죠 최종적으로 196 까지 물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누르면 이걸 이 종류 중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여기가 아니고 보일러 쓰읍 근데 이거 한 지가 오래돼서 좀 많이 까먹었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왕 황 네 물과 박테리아를 조합했는데 왜 지랭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걸 조합하면 머쉬룸 하나 또 있지 보스 이거 이걸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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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계획되고 내려가고 있다고 이거 한 번 더겠다 해볼까 좋아 좋아 아 맞다 이것이 있었지 그였나 아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저 어떻게 해야 잘 조합부터 소면낼까 트리 나 라이프를 얹어주면 트렌드 좋아 그룹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닌데 뭐지 아아 맞다 맞다 아닌데 뭐야 아아 클레이 이 모래의 진대가 있었으면 클레이해야 되는구나 좋아서 빨리 인간을 만들자 골렘 이 골렘에 따라 라이프를 주면 사람이 됩니다 뭔지는 모르겠 뭔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는가 어쩌는가네 흠 흠 허어어 그 다음에 어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이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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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 있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하자 아 아 이거만 이거 병작 아 이거보니까 또 생각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 블럭이 완성되고 그리고 인간을 조합하면 세라메익스 도자기가 완성됩니다. 내가 왜 했지? 아 이거 이따 보고 이거 진짜 뭘 해야하냐 갈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거였지? 까먹었.. 까먹었는데 아하! 이게 갈대였지? 아.. 커피 잠시 킵해둬도록 하고 이 툴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어.. 이 툴로 메탈 스톤은 안됩니다. 아아! 이거 일단 했던거 해둘거 자아.. Weapon 무기를 만들었고 헌터 헌터에 또 무기를 조합시키면 워리어 워리어 제가 기억하는대로 그리고 버섯이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툴로 조합하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독과 무기를 조합하면 독성 무기 완성되고 이 독성 무기를 사람과 조합시키면 어세신 어세신 암살제가 되죠 아.. 그리고 아.. 이거 말고 사람과 사암을 조합시키면 네.. 성관관계입니다 정말 내가 말할 공부가 좀 이상하구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랑과 알코올을 조합시키면 뭐가 될까요? 네.. 알코올 중국점입니다 어.. 이 게임은 뭐 일반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쓰이는 일반적인 조합법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어.. 아.. 그렇지 밀가루가 되었고 그래서 물가루를 조합하면 반죽이 되고 반죽과 불을 조합하면 브레드 그럼 그거 빨리 동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물이 뭐였지? 까먹었어 아.. 플랑.. 플랑크톤이 뭐였지? 플랑크톤이 있어야 하는데? 아.. 이거구나! 좋았어 플랑크톤이 있으니 이젠 두렵지가 않아 방크발.. 치솟 치솟.. 치솟.. 치솟 하겠다.. 뭐 하지? 먼저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FIRE 하고 석탄하고 보일러하고 조합하면 증기기관이 되겠지 그리고 또 조합시키면 WOOD WOOD와 또 조합하면 뭐가 나오던데 휠 아 맞다 맞다 이거지 뻔했다 이거하고 스턴을 조합시키면 오두막집이됩니다 아 이거 말고 나무판자에 물위에 띄우면 보트가 됩니다 뭔 심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아 그 다음에 뭘 해야할지 모르겠구만 아 엇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 아 엇 그 조합하면 뭔가 나올거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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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싶은것이 비스트 인데 비스트를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어요 아! 비데네 벌레가 완성됐습니다 벌레가 머리 조합하면 스콜피언이 되고 벌레하고 공기를 조합시키면 뭐가 안나오네 나머지 하나는 뭔지 까먹었어 아아 좀 무슨가로 해보자 일단은 어 아 이거 페이퍼 만들수기야 짐승을 어떻게 만들지 짐승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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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는것 부터 알겠지 아직 그걸 만들때는 아니고 와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건드려볼까 카드 그리고 일단 증기기관을 연결시키면 기체가 되고 보트에다가 보트에다가 나무를 덧대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배에다가 다시 증기기관을 넣으면 증기기관차가 되고 증기선 아 증기선이 되고 증기선 아 아 이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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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했다고 아 스네이크 자 이제 뱀이 만들어졌다 다음은 뭐지 생각해볼까 알은 어떻게 만들 만드나 알 알이 필요한데 알이 필요한데 야 너 알 알 뭐 만드냐 어 아 뱅과 뱅을 조각시켜서 알을 만들었습니다 이 알을 땅속에 딱 묻으면 공룡이 되고 이 알이 공기증후한다면 새가 되고 자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아 아 아 불을 만나면 드래곤이 됩니다 이 드래곤이 됩니다 워리어가 공격을 한다면 히어로 어 블러드까지 오셨네 어 블러드 오는 김에 너 잠깐만 빌리 좀 와봐 엠파이어 되자 엠파이어 되자 와 아 아 이제 라이프 해주면 좀비가 되고 좀비한테 시체를 던지자두에 고 이 됩니다 자 이제 또 뭘 해볼 수 있을까 새를 새를 불에 태우면 피닉스 피닉스 피닉스가 되고 아 아 새가 보 불을 만난다면 썬더버드 썬더버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 아 이놈의 저주받은 경력이 어떻게든 살아나야 할텐데 아 아 헌터가 새를 사냥한다 디테일가 나왔어요 어 이거 조합법 안 넣어놓으니까 진짜 불편하네 아 알코올이 물타면 보드카 됩니다 뭔 시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보드카 보면 진짜 순수하게 알코올이 물탄거 같아요 네 우리 보자 그셨나 그렇지 맥주가 완성되고 흠 뭐했다 라이프를 주면 되는거였는데 어 이거 짐승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짐승 어떻게 만드는 모르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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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구만 흠 흠 안되겠어 흠 흠 흠 흠 뭘까 밤드리 야자수로 해주겠습니다 내 원하는건 이게 아닌데 내 원하는건 내 원하는건 내 원하는건 나 막혔는데 막혔어 지금 당장 먹겠어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래 도마뱀 도마뱀 어떻게 만들까 아 이렇게 하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뭔가 방법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던가 하하 넣었자 왜 이딴 큰일 나고 그래 고스트 가지고 만들어주지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고 아 하나 생각난 거 있다 아니고 말고 설탄는 물로 만들면 석유가 되고 이 석유를 카트 했단 나오면 자동차 자동차가 네 공기를 만나면 에어프레인 하아 그럴 가능성은 없고 아 이 플랑크톤이 돌이 된다면 화석이 되고 화석이 화석을 다시 돌로 만들면 석회암이 되지 그래 맞아 이 석회암을 가공시키면 아 가공이 아니구나 맞다 석회암은 물을 만나면 아닌가 뭐지 허허 이거하고 뭘 만나야 시멘트가 되지? 아 이리에 시멘트가 되구나 좋아 이 시멘트하고 아 시멘트에 물을 섞어야구나 콘크리트 그리고 이 콘크리트와 블랙을 조합하면 하우스가 되고 하우스를 유리와 조합하면 마철로가 되지 그래 이거야 그 다음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왜 일단 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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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네 좋아 이제 100개가 됐으니까 보이드로 보이드로 이렇게 했고 보이드로 해 보이드로 아닌데 뭐지 보이드로 우주 공간 아닐텐데 뭐 아 라이트 브라운 전구 전구가 생성되었고 맞아 이거 이걸 조합하면 로켓이 되었어 로켓을 다시 조합시키면 인공위성이 되었고 다음 뭘까 데미가 타고 메탈을 조합시킨 것이 아니었구나 데미가 타고 메탈을 조합시킨 것이 아니었구나 뭐였는데 뭐였지 에? 아 잠시만 이거 아니였어요 아 좀 쓸모인 것은 나한테 가르쳐주라고 어 어 맞나 좋아 아 이거 맞 이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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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 끝! 아...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 웨이브를 중첩시키면 라디에이션 이 라디에이션을 메탈이 가져와 시키면 우... 블루토늄이 되고 블루토늄을 메탈을 결합시키는가? 뉴클리얼 펑 아... 전구를 뭐 접시킨 것은? 그건 나중에 가는 이유고 와, 이거 진짜 미치겠네. 그게 뭔가? 아닌데? 이거 나의 태고. 어? 썬! 아 이것도 어필하기 하자면 내가 원하는건 이게 아닌데? 스테이크는 아직 할 데가 아니고 뭐지? 그럼? 아 맞다 또 이 집 꺼였네 불에 태우면 타바커 담배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 없어 이제 뭐가 없어 뭘 해야지? 가면 안잡히는데? 가자 이따 비스트는 어떻게 만드냐? 이거였나? 이걸 사용한거였나? 까먹었네 어? 아아아아 이거였어 이제 이따 이걸 작업시켜냈구나 가축 가축에다가 가축을 여기 말고 빌드에다 불어넣으면 아 이거 한번 더 해보자 물, 미트, 밀크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 이걸 풀이 반복시켜야 되는구나 오케이 좋아 가축 가축 내 예상이 맞다면 이것하고 이걸 조화시키면 건파워드가 되고 아 건파워드 이걸 조화시키면 파이어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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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라이프가 할 수 있습니까? 어?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저거 시키면 돌피 그래 아직도 비슷할 것이 많은데 이거 이거 말고 아 이거 이거, 이거 수레 천 이 천이 얘한테는 오시되고 클러스 무엇을 무엇을 십과 연계시키면 프리 프리게이트 엄선이 되지 이제 여긴 볼장 다 맞고 어 뭐하지? 이건 아직 할 때가 아닌데 레벨 아직 아니야 한번 더 봐볼까?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건 아니고 미스트를 어떻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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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싸인 뭘 이렇게 했던가? 앙?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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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는 조합인데 썬프라워 어? 그 다음에 뭐하고 뭘 조합해서 사과가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사과 이건 아니야 아 생각보다 이것도 있었지? 수운으로 획득했고 아 수운으로 연결시키면 엔금 네 연구수사에 숫돌 이것을 메탈거죠 역시 굿 이제 거의 볼장 다 왔구만 아 자 여기서 빠진 것이 뭐인지 볼까 분명히 여기 하나 빠졌는데 뭘까요 할 수가 없어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것을 플라즈마하고 연결시키면 되려나 그건 아인테코 아 맞다 이걸 플라즈마하고 연결시킨 것도 아닌데 뭐지 모르겠다 힌트라이지 뭘까 아니 잠깐만 이건 확실히 아무도 조합법이 없긴 한데 이거 아직도 안 했어 아 나 이거 아직도 안 했구나 몰랐어 먼지 폭풍 아 아 아 아멘 아멘 그냥 아까 했던거고 분명히 뭔가가 있어 여기에 해결 안 된것이 아마 뭐 왜 울프가는데 늑대인가 늑대인가일것인데 뭘까 아 이거하고 뱀파이어를 조합시킨거였구나 가볼까 어 남은 어떻게 한건인가 아니고 잠깐만 이거 아니야 옳지 이거 옳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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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냈던거고 좋아 채근채근 해보자 이건 아까 했고 생각보다 그거나 했던거 같구만 이건 뭐 조합법이 없을거 같구 이건 뭐 조합법이 없을거 같구 이건 따로 뭐가있나 뭐지 뭐지 아니 이유도 없이 이렇게 힌트 이렇게 줄거였는데 아니잖아 진짜 뭐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생각나는데도 다 해봤는데 생각나는데도 다 해봤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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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팜 팜트리가 될테고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건 안해봤는데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건 안해봤는데 뭐야 뭘까요 이게 이렇게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해볼까 이렇게 여기서 이걸 조합법 시키면 이렇게 담배가 되었고 이렇게 담배가 되었고 아아 어? 티비 티비하고 라디오 이거 아닌데 뭐하고 뭘 조합하면 컴퓨터가 되었지?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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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합시킵니다. 컴퓨터를 찾아보시면 인터넷 시대고 사람과 조화시킨거였나? 사이버 그거 있잖아 그 외에도 핸드폰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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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인 것이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은? 그 다음 뭐지? 어 이 플라즈마를 뭐 어떻게 해서 CD를 만들었는데? 뭘까? 아 플라즈마를 레이저를 만들었나? 레이저였던걸 기억합니다 그럼 레이저를 어떻게 만들지? 왜 레이저? 흠 잠깐만요 어떻게 하나? 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흰트를 뭘까? 아 하아.. 잠깐만 이거.. 하아.. 생각보다 간단한 거였는데.. 레이저를 어떻게 해서 만들지? 이거였나? 아니구나.. 이걸릴 일은 더 없을 테고.. 뭐지? 하아.. 이거 안하다가.. 이걸 하니까.. 진짜.. 뭐가 잘 안되는구나.. 힘드네..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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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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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C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로.. 이거 말고..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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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도구는 뭘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이것도 뭐 하는 것은 아닐테고 어? 아 이것도 안 했어? 네 이것도 안 했구나 스토리를 볼까?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좋아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왔어 더 여쭈으면 에너지 아댔테 어? 어? 이거 말고 아이씨 미치겠네 아이씨 미치겠네 이거 다 아니었고 아 이게 레이저였구나 좋아 이러면 쉽지 레이저 북 좋아 싶으면 시티 아니여? 됐다 이제 세계가 분리되서 이제 세계가 분리되서 판타지는 사라지고 여기 인간들의 세계만 남았습니다 여기 자기보시면 이제 괴물 괴물을 하나 사라졌고 아이씨 미치겠네 뭐 위자드 데미가 같은 것도 없어졌죠 자 이걸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서 위자드 이것도 사람한테 주면 과연 아이씨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법의 설렘은 포로 있습니다. 우주비행사 박탈이 얘한테 주면 바이러스 그리고 아 이거 말고 샌드가 클래스를 조합시키면 클락 도구의 법 기계 물물 바다 바다선을 조합시키면 소금이 되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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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맞다 이걸 조화시키면 머니 그럼 이걸 조화시키면 뺑크 아.. 럭크가 뭐였지? 모르겠다 아.. 이것이 워크였구나 보이드의 라이블 엘리안 엘리안 엘리안이 우주선을 탄다면 어떨까? 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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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물이 조화시키면 아이스 엘리안이 우주선을 럭크 해가 물 소위 우주선 엘리안이 우주선을 테킬라 네리 텍킬라가 또 있었지 여기다 왕이 나오면 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냉장고 자 아 에 어 아 아 아 컴퓨터 방안했어 해클 아 뭐였더라 아 북에다가 사람을 넣으면 지식 지식과 사람을 조합시킵니다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하고 바이러스를 조합한 것이 아니었구나 박테리아 또 아니네 메리씨 항생제 아 흠 아 아 아 아 아 아 글쎄 무엇이라고 지식을까 네 타자기를 획득했고 이 타자기와 사람을 조합시킵니다 기자 자널리스트 자널리스트 이거 나 이거 나 확실히 아니야 이거 나 확실히 아니야 아 아 아 맞다 스테이크 왜 썼지 아 아 아 비스트를 집안어드리면 캡 도 근육 그리고 여기 그룹은 아무 조합 되지는 않으니까 랩트고 랩두고 여기가 벌레가 일을 하면 개미가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이것이 아니구나 문화 문화 그날 뭘까? 문화 딱히 좋다 오프이 생각하지 않는건데 그럼 한번 보지 Knock and roll That's metal 흠 흠 흠 아.. 한꺼번에 만나면 뭐지? 흠 흠 흠 흠 와 진짜 미친 이거 흠 흠 흠 흠 아 뱅가 뭐 빚... 빚을 만들고 빚 가더니 크레딧 카드 빚을 좀 많이 치셨구만 뭐지? 이건 아까 했고 스톱 액션 니가 이렇게eres 지금 경계가 거의 백지화된 것과 마찬가지 생일식인데 분명히 이것에 뭔가가 있어 무슨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머지는 좀 됐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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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한번 내리면 되는데 아 유수할게요 미치 미치겠구나 gam 비치 비치 비 beş 비트 비트 비 REALLY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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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샷 룰러! 지금 몇끼만 더 짜주면 되는데 뭐지? 설탕 설탕 재자야 돼 설탕도 찾고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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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아... 게임스 이제... 하나 남은건 단 하나 이제 두개만 더 짜주면 되는데 설탕 뭘 해서 얹는거지 까만 아아 미쳐버리겠네 아아 이건 아닌데 이거 그건 뭐야 뭐냐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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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뭔가 참 빨리 또라라 또라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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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지? 그렇지 쿠키 됐다 네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